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정말 가성비 좋은 차, 정말 가성비 좋은 차만 소개하고 있는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청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말 인기 좋았던 차량, 과거에 정말 화려했죠? 화려한 걸 떠나서 정말 엄청난 괴물 같은 녀석, 바로 맥스크루즈 차량을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차량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런 차 딱 4대만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더 뉴 맥스크루즈 워낙 유명했던 모델이죠. 또한 지금도 매니아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자, 시트를 한번 볼게요. 시트는 이렇게 생겼고, 자, 여기에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자, 전자파킹이 있고요. 열선 통풍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워터홀드 있고요. 감지센스까지 있고요. 자, 그리고 파워트렁크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옵션이 또 하이패스 블랙박스. 자, 보시면은 축구방 감지기, 스타뱅고, 그리고 핸들열선, 드라이브보드, 조명조절, 경사로 방지, TCS까지. 전부 다 있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추천드릴게요. 1210만원. 자, 계속해서 볼게요.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10만밖에 안 탔어요. 16년식, 1370만원. 7인승입니다. 색상은 이제 진한 청색이에요. 청색. 자, 진청색. 성능 점검을 먼저 볼게요. 더니우 맥스쿠르죠. 면 7%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없음. 미세누 없음. 어떤가요? 이런 차. 괜찮죠? 싸고 좋잖아요. 1370만원. 연식이 일단 너무 좋아요. 16년식이라서. 자, 어설픈 산타페 사시는 것보다 더니우 맥스쿠르즈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 차를 보니까. 자, 시트도 괜찮고 퀄리티 살아있죠. 자, 트레드 한 70% 남았고요. 하이패스 있고요. 당연히 있고요. 블랙박스, 내비 후방 카메라 정품. 자, 7인승입니다. 사이드 커텐 있고요. 핸들렬선 스타벤거, 경사로 방지, TCS. 양쪽에 통풍 시트 있죠. 자,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와우, 괜찮네요. 싸고 좋네요. 일단 주행거리가 짧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또 다음 차입니다. 1470만원. 자, 전부 다 일은 구동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못 팔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성비가 좋네요. 자, 하얀색입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17년형입니다. 13만키로. 이 차도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이 안 탔어요. 자, 더군다나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차는 소유자 변경이 없어요. 1인 소유입니다. 자, 성능을 보겠습니다. 매운 오프로,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없음, 미세니어 있을까요? 자동차 세부상태?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없습니다. 없네요. 와, 이렇게 좋은 차를 안 산다면 진짜 말이 안 되죠. 무조건 사야 되는 차죠, 이 차는. 와, 제가 봐도 하얀색이라서 약간의 좀 유혹을 받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오각 휠, AMG 같죠? AMG 휠, 멋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주수석. 오, 시트 정말 깨끗해요. 사용감이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조수석 시트.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 있고요. 진짜 혼자 운전하셨네요. 전동 트렁크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팟선이 있습니다. 와우, 정말 개방감 좋죠? 자, 그리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자, 크루즈 컨트롤 기노. 핸들 보세요.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네요. 뒤에 열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뒤에 시트도 보시면 거의 사람이 안 탔죠? 자, 커플도 두 개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이 차가 오늘 저는 제일 마음에 드네요. 소유자 변경이 없고, 팟선이 있고, 또 익스크루시브 등급이고, 여러 가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연식은 또 17년형이고, 13만 킬로고. 와우, 정말 깨끗하네요. 이 차량 무조건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굉장히 A급이에요. 가격도 싸고요. 자, 또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와우, 드디어 가져온 차량. 4륜구동의 파이니스트 에디션. 오늘의 정말 대박 차량이죠. 이렇자 정말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마도 정말 많았을 거예요. 와, 예전에는 정말 2천 훨씬 넘었었는데, 와, 지금 1,7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자,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진한 청색입니다. 진청색. 색상이 생각보다 진한 색상이기 때문에 괜찮으실 거예요. 어두운 색상이에요. 자, 시트는 이렇게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어요. 자, 파이니스트 에디션. 7인승 모델입니다. 핸들 보시면 너무 깨끗할 거예요. 그리고 성능 점검 중요하죠. 먼저 보겠습니다. 매운이 7%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없음. 완전 무사고죠, 이게 바로. 자동차 세부 상태, 미세뉴어. 아쉽지만 하나 있어요. 자, 실린더 커버 쪽에 있습니다. 누위로 바뀌었을 때 나중에 수리비 한 2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 미세뉴어는 현재 없죠. 자, 미세뉴어 1개. 실린더 커버 쪽에만 있고요. 아깝네요. 일단은 추천드릴게요. 미세뉴어 2개까지는 제가, 1개까지는 제가 추천드리죠. 트레드는 대략 60% 남았어요. 자, 어라운드 뷰가 있고요. 그리고 파워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열선, 그리고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탈, 핸들 열선, 스타벤고, 4릉 구동행, 경사로 방지, TCS까지. 자, 없는 옵션이 없죠. 다 있죠. 메모리 시트 있고요. 자, 옵션이 상당히 많아요. 양방향, 통풍, 자동파킹, 그리고 홀드기능, 그리고 자동주차까지 있어요. 자, 이 차량 키 2개 있고요. 어떤가요? 괜찮죠? 일단 옵션은 너무 화려하지만, 어, 일단 색상이 진정색이고, 그리고 7인승이고, 13만 5천키로고, 4릉 구동이고, 그리고 미세뉴어 1개 있다는 건 조금 걸리네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주행거리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14만 5천키로 탔으면, 미세뉴어가 사실 없을 수가 없죠. 기술적으로. 자, 이 차량까지만 딱 추천드리고, 더 뉴 맥스 크루즈 차량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정말 좋은 차량, 다음에는 제가 올류소렌토, 그리고 더 뉴소렌토, 그리고 산타페 디엠 프라임 전부 다 한번 쭉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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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